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 남강에는 논계의 충절을 상징하는 의암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400년 가까운 세월에 바위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새겨진 글자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어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진주 촉성로 아래 남강변. 가로 세로 3m 정도 크기 네모난 바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235호인 진주 의암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논계가 이곳으로 외군 장수를 유인한 뒤 남강으로 뛰어들었고, 이후 1629년 선비 정대륭이 논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의암 이라는 글씨를 새긴 곳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의암을 지켜봐온 진주문화원은 강물과 맞닿은 바위 아랫부분이 침식 작용에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합니다. 물 밖에 노출된 부분도 곳곳이 갈라지는 전리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남강물이 불어나면 글씨가 새겨진 높이까지 잠기면서 의암이라는 글씨도 30년 전과 비교해 희미해졌다고 분석합니다. 홍수뿐 아니라도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바위의 주위에 빙빙 돌거든요. 빙빙 도니까 의암이라는 글자도 많이 마모되어 있고. 이 같은 지적의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문화재 위원들과 바위의 훼손 상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존 처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건지 그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필요하다면 또 문화재 부서나 문화재청과 회비를 해서. 문화재 당국은 의암이 풍화되지 않도록 약품 처리하는 방법과 국보인 울산 단구대 암각화에서 추진되는 것처럼 바위가 물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8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오늘 진주시 복지재단에 현금 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기부자는 최근 보행보조기구에 의지한 채 진주시 복지재단을 직접 찾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 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은 기부자 뜻에 따라 무료 급식소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산천군 금서면 엄천강에서 지름 30cm 크기의 기름 덩어리 수십 개가 주변 하천 1km 구간을 오염시켰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인 지리산 수달진구들은 기름 유출 사실을 산천군에 신고했습니다. 산천군은 방지막을 설치했으며 주변 소수력 발전소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1기 하동청년정책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위원 37명으로 구성된 하동청년정책네트워크는 내년 12월까지 활동하며 일자리 등 4개 분야에서 각 분야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천경찰서는 중학생 제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사천의 한 교습 학원의 20대 수학 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업 중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상황에서 학생이 자신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